보건당국이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에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을 부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보건목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배값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 12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련담배에 의무적으로 붙는 10종의 경고그림은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됩니다. 또 권련형 전자담배에 새로 부착하기로 한 암세포 사진 한 종은 수정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세항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전달하는 그림 한 종이 새로 들어갑니다.